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뭔 향이나요? 갈라마시 갈라마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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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와 함께 장바구니 하늘 청양고추가 깻잎 참기름 뒤집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칼풀 잘해주세요 양념을 발라줍니다 트레저 국물 파축미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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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양파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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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두부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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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튀김가루 닭고추 양파 양파리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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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랍 라임 핫도그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까 이번 내가 갱아리 밥 주고 왔는데. 그래? 잘 먹지요? 어, 잘 먹더라. 많이 컸던가? 매일 그런 것 같아. 그래. 이거 먼저 뿌려. 뭔데? 이거, 이거. 아, 깔라만 씨를 이렇게 내가 먼저 해가지고. 그러면 씨가 안 떨어져. 난 해볼게. 그럼 맛있어. 이제 봐. 자기야 해본다고? 그래. 해봐. 씨 안 떨어지게 잘해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다. 따로 놔. 여기다 놔요. 그래. 그래, 우리 섞어서 먹어. 잡채 닿네, 그치? 잡채? 어. 잡채 것처럼. 야, 향이 나서 맛있다. 그치? 뭔 향이 나요? 깔라만 씨. 깔라만 씨. 나름대로 맛있다, 그치? 인어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. 그래? 응. 맛있다. 아멘